아... . 자 두 명이상 Yes 나오면 하겠습니다. Yes, No. No, no, no. No. 자... Yes, No. 아 똑같아요 넘기게 그냥 똑같아요. Yes, No. No, yes. Yes, yes. 아, Yes 두 표. 저희 가운데서 태어날 리가 없어. 저 가운데 저거 내가 살짝 도바꺼운 거긴 한데 이런데 가운데에서 4명 다 태어나면 그냥 해 꿀잼 전쟁이지 아 이거 뭐야 잠깐만 뭐야 나 어딨어 어 나부터다 아 나 그냥 아 나 진짜 형 나 게임 좀 할게 아 이거 뭐야? 보란색깔? 응? 나야 보란색깔 뭐냐고 어 나야 나 형이야? 나야 나는 지금 천양이를 죽이면 내가 다음에 보고 형한테 죽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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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샤이어인을 없앨게 아 샤이어인? 어 나는 그냥 내가 여기 독점 들어오는 사람 내가 선빵친다 아 왁거노인? 왁거노인 잔다 들어오면 선빵친다 근데 나 너무 안전하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과연 안전할까 거기가? 간전하다고 느끼는 거야 아닌가?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연 아 왜 이렇게 시간이 없어 20초야 20초 이번 게임 아무거나 합니다 아 아 던져 전향아 전향아 형이 너랑 하면서 얼마나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전향아 형님 저 뭐야 제가 한턴 한턴만 하게 해주세요 진짜 어 알았어 알았어 한턴만 그러면은 살 거야? 이번에 살려줘? 네 아냐 아냐 잠깐만 그러면은 그러면은 로보기 로보기를 네가 죽여 그러면 이따가 알았지? 알았지?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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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네 차례야 천향아 어? 내턴 해봤지? 그렇지 어떡하지 나 지금 소름들ogue riers 잘 가라 전향아 소름 돋았어 된egal 네 전향아 행막 행막 marble 안되 왜 누가 사네 안돼 복어엎에 딱 붙어 있어야지 따뜻하게 내가 여기서 좀 재밌는거 한번 해봐야겠다 여기서 어구하고 왜 내 턴 안오지? 니 방금 했잖아 여기서 진짜 내가 딱 내가 딱 어 그래 아직까지 중립을 유지하자 핵중립 이거 몇 분짜리라 그랬지? 5분, 5분 후에 썼는데 잘가 3분 남았네 약간 재밌는 생각이 났어요 이것도 푸트리스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역각으로 할 수 있어 수류탄으로 해 수류탄이 더 잘 돼 수류탄이 약간 빨콩 느낌이야 수류탄은 은택이 형 은택이 형 거기 들어갈테니까 나 안 건들테니까 나 그냥 살려주면 안돼 들어오는 순간 죽는거야 형 같아 나 좋아요 좋아요 아 시원합니다 난 아무것도 안할게 아무것도 안한다고? 넌 아무것도 하지마 형은 할게 새꽂이 할게 형은 아 진짜 못됐다 사람 아 진짜 못먹는다 양놈이가 이거라도 먹고 죽어야겠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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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뢰가 있는데? 아 뭐지? 야... 하하하하하하 야 천양아 이거 솔직히야 아니잖아 와 양쪽 사이드로 터지는거 진짜... 이거 솔직히야 천양아 난 죽으려고 한거야 죽으려고 하면 안되야지 재미가 없지 양쪽 사이드로 터지는거 개 웃겼다 아... 저게 뭐야... 난 다음 턴에 어차피 죽잖아 보호형 한 대라도 쳐야지 그러면 맞아 남 좋은일이잖아 쫘악... 아 이거 못들어가겠지? 아 이거지 안...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뭐 쓴거에요 방금? 아냐 아냐 안 가르쳐줘 하하하하 나 처음하는데 해주세요 안썼어 안썼어 지조래 지조래 방금 안썼어 서폐장이 안 가르쳐줍니다 아 나 방금 개 핵 진짜 생각났다 아 나 방금 개 핵 진짜 쓰읍 뭔가 핵? 쩌는거 생각났어 쩌는거 님들 나의 진짜 뇌를 내가 아 근데 너무 빠른데? 나 죽기 전에 호밍미사일 먹고 죽었어요 야 이것도 거대한 10분 졸렬의 시작까지 1분 57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랠 Catal сразу 그동안 안전하셨죠 Eh 그것이 deadline 뭐aded 어? 그게 뚫리나? 아... 아 그럼 부어정 Schools 그래 pretend 그래 같이 같이 가서 뭐 ن차적인 뭐님 진실한 좀만 옆으로 비켜주는 순간 모든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려오시는 분 칠해 그러면 형 저거 같이 뚫죠? 저 형이 제일 잘하니까 응 그렇지 래 형이 왼쪽 위에서 뚫고 들어갈게 솔직히 저 형 냅두면 저 형이 다 이겨요 그러니까 협정입니다 전 여기서 뚫을게요 오케이 좋은 허접들에 다가옵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는데 형은 아예 머리 꼭대기에서 갈게 오 좋아요 그냥 정 가운데서 하지 말고 그냥 벽 위에서 깔짝깔짝 뭐만 던져요 아니 근데 어차피 물차 오르는데 뭐하러 내려가요 그래프가 있어요 둘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통수의 그런 아 미친 아 통수 확률도 올라가는 아 미친 스페이스빨 한 번 더 눌렀어 밤빌의 그래프 기하 급수적으로 통수 확률 올라갑니다 저는 형 믿습니다 밤빌의 그래프 나는 지금 너한테 뭘 할 수가 없어 너도 마찬가지에요 형 영택이형 응? 저면서 물차오르잖아 응 알아 아는데 왜 안 도망가 응 기다려 봐 전화가 유빈 창 저거 동그라미 밑에 뚫려 있는 거예요? 응 응응응 그러믄 어떡하지 로보 흠 로보가 넌 애초에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 그걸로 그 밑으로 파는걸로 파 일자로 두 번 파고 내려간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팔 수 있어 근데 서든데스가 언제에요? 30초 뒤 그럼 저 다시 올라갈게 그럼 저 다시 올라갈게 여러분 벌써 결별이에요 이게 웜줍니다 여러분들 벌써 결별이야 끝이야 혼자서 피해를 무릅쓰고 들어오겠습니까? 뭐지 저건? 아 방어막 아 저 방어막 아 저 방어막 그게 뭐에요? 방어막이야 미사일 같은거 파는거 포트리스 쉴드랑 똑같은거 아 몰라 나도 계속 되는지 모르겠어 한 세판인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별로 안되는거 같은데 이제 돼 진짜죠? 그 좋은 방법은 왼쪽 물있는데 옹덩이를 파가지고 밑에 물 계속 흘려주면 돼 전략은 너무 좋은데 이미 물은 차오르겠지 영택이 형 나 번개 나 오른쪽 살려주라 아 안살려지잖아 팀 밖에 오오오옥 형님, 분명 와쿠총이 텔레포트를 써서 올라올 거예요. 응, 그렇지. 저희가 둘 다 사격이 용이한 데 있어야 텔레포트 올라오자마자 죽일 수 있어요. 알어, 알어. 똑똑한데? 형님! 알어, 알어. 이거는... 알어, 알고 있으니까 들어가 있어. 아니깐 들어가. 형님! 가장 유리한 노보기를 일단은... 너무, 너무... 지금 아주 좋아. 너무 높은 데 있어, 넌. 좀 내려올 필요가 있었어. 잠깐만. 하아... 잠깐만, 이거 두 턴 끝나면 나 잠수 되려나? 지금 움직여야 되나? 아니지, 아니지, 아니지. 한, 한 네 턴 기다려야 돼. 뭐, 그렇게 말해봐. 뭐, 그렇게 말해봐. 로봇이의 길을 일단 차단. 아, 바로 이 맛이죠. 바로 이 맛. 좋아. 바로 이게 수장수, 원장 수장수 전략이야. 아, 좋아. 어, 황! 어, 황 전략이야. 아, 좋아. 조금 더, 조금 더, 야, 깊숙하게 끊어 쏴야 됐다. 아아. 스읍. 흠. 원장수장샷. 로봇이 형. 꺼거든요? 로봇이 형, 그냥 터브를 지울 것 같습니까? 아아... 어디까지가, 로우? 아, 어디가, 어디가, 어디가? 아, 어디가, 어디가?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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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어, 잠깐만. 저기다가 포, 포커보스터. 네? 포커보스터, 안 되나? 안 맞겠다, 근데. 잠깐만, 내, 잠깐만, 내 차례 설마 안 오는 건 아니야? 아, 잠깐만, 잠깐만, 형! 왜, 나 뭐 쓸 수 있는 게 없어. 쓸 수 있는 게 없어, 야. 어? 형, 구조로프 내려줘. 형, 그냥 터넘 끝나면 저 형 끝나요. 터넘겨요. 아, 터넘기면 쟤 죽는다고? 보거, 보거 띄워줘, 형. UF로 여기 보거 하나 띄워줘, 형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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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보거 띄워줘, 형. 알았어, 대신 내가 이기게 해줘. 형, 진짜 띄워주게요? 이거, 이거 띄워줄게. 자, 턴 턴 종료. 시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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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범샷! 아, 이게 바로 희망고문이라는 거죠. 아, 이거 아닌데. 희망고문샷. 형은 하나, 뭐 50포, 100포다. 아, 나 이동했어야 됐네. 아, 이거 지금 회장 자리 뺐는데, 지금 자라노는? 회장 자리 자라면 뺐는데. 안 되네. 여기 있어야지. 아, 좋아요. 로봇이라 어떻게 요리를 빨리 해버려야 되는데, 저걸. 호밍 미사일로 우선 양쪽을 터야 되겠다, 저기. 그게 될 거라 믿으십니까? 잠깐, 살짝 나와가지고 북한 땅굴 마냥. 약간 위로에서. 위로에서 멀리 날려놓고. 정확하게 들어가지, 샷. 야, 양쪽에서 물이 들어오네. 경험상, 경험 차이가 너무 커서. 이게 어, 황이라는 거지. 근데 저 오른쪽 무기의 무기박스에서. 그거로 위에 마그맣게 무기박스에서. 로봇이 형의 희망은 저 오른쪽의 무기박스다. 야, 저거 내가 뚫어놓은 거 신의 한 수다, 진짜. 아. 점프 떼서 갈 수 있을걸? 아이, 설마. 뛰자마자 바로 누르면 나. 거기서도 죽어. 그래도 로봇이가 고지대라는 거야, 아직. 아, 맞네. 여기 있어야 했다. 설마 여기를 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? 음, 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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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. 내 생각에 끝난 것 같은데? 아, 끝났네. 형, 그거 살아있는 거 알아? 어, 그치. 뭐, 뭐? 봐봐, 뭐가 날아오나, 이제. 아아... 뭐지? 이게 되나? 벙커 버스터인가? 그 아까 썼잖아요. 이게 되려나? 제발 방전샷. 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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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흠. 아, 형이, 그 이동이. 아, 진짜. 저기로 번개를 집어넣네, 야. 완벽해. 아아, 아아. 아, 이거 나 진짜 나 이거 좋네. 레알 미스다 이거는. 핵. 나의 판단 미스가 너무 컸다. 막. 막, 막. 핵막. 응, 막막. 핵막. 진짜 핵막. 핵막판. 응 막 아 내 차례야 패스 노노노 어 아 예쓰 아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정리되잖아 노노노노노 아까랑 똑같잖아 그냥 남겨둬 아 이거 좋은데 괜찮은데 또 한다? 새롭다 약간 애매해하잖아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위치 좋고 아 뭐지 저 밑에 있는건 아 뭐지 왜 세마리 밖에 안보이지? 아 나 어디갔어 아 좋아야야야야야야야 아 나 여깄구나 타워팰리스 입주샷 오복이 사요나라 아 설마 죽였어요 형 아 형 미안해 이게 나와부럽다 뭔데 나 처음이야 와 근데 그 초냐가 잘하면 잘하면 너도 죽어 와 쟤 겁도 없네 와 저거 올라올텐데 바나나 올라오고서 니 죽는데 아 죽었다 저거 죽었다 아 나 안 뼈 아아 개웃겨 로봇이니 뭐 컨트롤도 못해보고 하하하하하하 그래도 저 3등입니다 아 개웃겨 하하 오 Skill 오 여러분들 너무 장기선으로 가면 그러니까 제가 승부 걸게요 나 잠깐만 스카이프 나갔다 올게 으아아아아아 수종아 아아아아아아 팝팝팝팝팝팝팝팝 살아있네 핵수종 살아있네 핵수종 아 아 뭐야 이런거 안되지 이런거 안되지 여기서 소름 돋는게 내가 또 꼴등이 나는거야 아아아 이러고 인트로잼 미친 개웃겨 이러면 안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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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해귀었다 진짜 아니 나라서 뜨고 나네가 바나나가 맞는걸 봤어 난 공중기박 공중기박 봤어 아 잠깐만 아 나 일단은 ordo 아 이거 진짜 이거는 Dude 인트로 게속생각나 따 scratching 아핵 아 이거 이겼네요 님들 뭐 왜 이거 이겼습니다 밑에 보면은 지레가 3개나 있거든요 떨구면 끝납니다 Cuid 라님 톡 톡 어 뭐야 오어울 오 레안 최초 Кто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슬슬 어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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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략 에이 안오지 아 뭐야 헤드샷 헤드샷 저 올라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제가 여기 위에 올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끝낼 수 있도록 여기가 좋겠네 아 맞겠다 이건 여기 역어황 갑니다 역어황 어황을 하겠다 아 진짜 바나나복단 개쎄구나 아 틀어막나요 아하 틀어막나요 나 어떻게 나가게 형 형 또 잠수 돼 틀어막나요 그 안에 끝낼 생각인가 설마 물이 새진 않겠지 물을 여기다 터뜨리면 쪼로록 흘러서 하수도로 자 한 방울 두 방울씩 모이고 모여서 이거지 이거지 모이고 모여서 와 쓰레기 저 정면을 통과하니까 아 그러네 구멍 저거 아 물이 더 들어오면 힘든데 아 5초 남았어 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그냥 바라볼 뿐 어 어 아 설마 아 설마 할머니 이쪽으로 가세요 왼쪽이에요 할머니 왼쪽 왼쪽 망구야 야 망구야 존나 신났네 야 망구야 야 아 아 감사합니다 아 로봇이형 요지까지 없어졌어 근데 할머니로 아이템도 먹을 수 있네요 응 먹으네 신기하다 빨리 나와야래 어 잠깐 그래 잘하면 끝나겠다 에이 안끝나 이거 안맞어 안맞는다니까 그래 안마 안마 져어 아 죽어라 아 아 아 이번엔 너무 빨리 끝났다 그치 전웅 레알 전웅아 내가 꼬이지네 그러네 아니 우리 음메다 둘다 아 아 동맹다 개핵 개열핵 핵막형 땡긴다 이거 한번만 더해요 저 방향키도 한번도 못 눌러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까? 1등한 사람이 막판할지 끝낼지 정하기 아 그래그래 내가 이기면 끝낼거야 정맥 아 그래그래그래 내가 이기면 끝낼거야 그래그래그래 야 동맹 아 그러면 재미 자체가 없지 어 이거 좋다 헤헤 예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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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성모양 아 저 안에 들어있는 사람 기분 개좋겠다 오 나다 그게 나야? 아닌가? 아 천양이 위치 개핵 아 맨날 저지랄이야 이건 뭐야 그래도 일반에 천양아 천양아 그냥 지금 텔 써 그냥 좋은 자리에다 텔 써놔 좋은 자리에다 텔 써놔 어 맞다 가볍지 어 맞다 가볍지 아 입주 아 입주 무리 안하는데 오랜만에 해줘 그럼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성적인데 이번판 내가 이길거니까 음 아이고 야 잘하면 이거 콤보다 오 오 대박 떨어지면서 한방이다 한방이다 그냥 몸을 맞춰야된다 죽지는 않아 돼지라 몸을 맞춰야돼 그래야 옆으로 안 튕기고 가운데 일자로 떨어져 그렇지 아 대박 불발 움직여라 빱빱빱빱빱빱빱 어? 불발 불발 잘한다 뒷밤 두부 아벤튼 저 아이템 욕심나지 않아서 아베텐!! 오오하 어? 어? 으흐흐흐 아잠마 이렇게하면 못 올라가잖아 아잠깐만 아이템 못 먹어 ㄷㄷㄷㄷㄷㄷㄷㄷㅷ 시청자 여러분 제가 방종을 맡겠습니다 다이나마이트 한방이다 같이 논개해 그냥 논개 아니야 아니야 근데 도망가면 되겠다 형 안녕 잘하면 56단다 로봇아 그럼 저희 죽이세요 이거 불발이었지 응 불발 안녕 58이였어? 야 로봇이 에너지 남은거야 숫자 좋다 아 육구 야 천양아 그런거 캐치하는건 진짜 오지네 아 올라가자 죄발 죄발 아 아우 들어가야 딴따라딴딴 딴따라딴 딴따라딴 딴따따딴 아 뭐하지? 모자 썼다 야 아니 뭐해야돼? 흠흠 그냥 올라와 싸우자 아니야 나는 파고 좀 가서 보호형님이 나오시게 돼있어 이 파는 네 오 안대안대 안대 오오 그만해 그만해 아 뭐 이 정도면 아하 형이랑 나랑 선빵 싸움하면 형이 져 고마워 그런 정보를 착하구나 너 저거 형 죽일 방법도 알려줘요 빨리 나 저거 형 죽이고싶어 죽이긴 뭘 죽여야 죽이긴 뭘 죽여 됐어 완벽해 안전해 야 잠깐만 코 코 코 내밀어라 숨 못 쉰다 숨 못 쉰다 다 안달았지 코 내밀어서 아 아 뭐지 이건 아 우선 끝내버릴까 로봇이 로봇아 그 위에 구멍만 뚫어줘 어디요 그 그 이어지는데 거의 구멍만 뚫어줘봐 내 물 집어넣어버리게 어황만들게 어황 아 여기요 응응응 그럼 슬탈 하나 까면은 안 뚫릴걸? 안 뚫릴걸 아 그래요?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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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날라가? 아 시간 천양아 천양아 만나자고? 네 알았어 자아 이걸로 만나는게 좋겠군요 지금부터는 이걸로 뚫어야 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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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뿔이 뿔 모자 저 뿔을 치워버리면 되잖아 야 로봇이형 어? 치워보려니까 야 야 야 근데 저 위에 천장 너무 두꺼워 뱅한데 머리가? 아니면 형 물폭탄으로 물폭혁으로 저기 아아 고런 방법이 있었어? 머리가 추운데? 아 나 그거 없는데? 한 톤 남았어 야 이거 삽은 뭐야 삽은 땅파 땅 한번 파볼게 아닌데 이거? 모자 썼는데? 모장갑을 알려줘 좀 나도 삽을 안써봤어 영택이 형과 삽 무슨 무기야? 몰라 나도 안써봤어 썼는데 아무것도 안돼서 뭔지 몰라 아직까지 이게요 영어로 브레이브 디거라고 써있는거 보니까 묘지에서 파면은 해골같은게나 아니면 시체가 나올거 같은데 아아 그럴수도 있겠다 그러네 나 무덤을 파서 템을 얻는거래 아 템이요? 어 도굴이네 도굴 저거 턴 소모도 안되서 좋아 야 저걸 저걸 어황하네 하하하하 아 안죽지 이건 아 밑에 뚫어봐봐 밑에 뚫어봐봐 밑에 뚫어봐봐 로봇기 형 저거 번개로 죽여 번개로 형 밑에 뚫어봐봐 번개로 저게 죽나? 아 번개 한턴 남았어 아 밑에 밑에 뚫어봐 로봇아 밑에 뚫어야돼 안그러면 너가 죽어 125짜리를 어떻게 이길래 우리 둘이 해야돼 우리 둘이 해야돼 로봇아 이렇게 판단이야 왜? 뭐야 이거 아 아 오 좋은데? 오 오 이거 어? 와 이색 코내미는 센스 어 어어 잘했다 코 잠겼으면 갔다 저거 형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저는 아까 형의 행동을 잊지 않고 있어요 하하 야 천양이가 더 약었어 야 나보다 하하 천양이와 나보다 더 한 애야 못하지 않아 하지만 저 형한테만 당했기 때문에 스읍 야 이거 어떻게 끝내지 아 우선 이걸 넣자 오 오 오 오 야 형 응? 어디가 오 할머니 방귀 끼고 지나가시네 아 아 살았다 와 모자 로봇이 모자 어 진짜 모자네 터번잼 저거 터지는데 형 데미지 두배네 아 시작됐네요 전양아 전양아 이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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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봇이거봐 아냐아냐 나 이따 도망가야겠어 그래 너가 나이 소문 보고 용기 널 쏴 이거라도 먹고 아 맛있어 더 먹어 야 더 먹어 왜그래 이걸 또 도망을 가네 번개 확 써버려 번개 번개 써먼 야 알았어 알았어 형 형한테 기회를 주는거야 복수의 기회를 주는거야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주 좋아 아 형 그 물폭탄으로 밑에 쏘면은 천양이 쓸려 내려가잖아 그 다음에 나 죽여도 이기잖아 그러면은 바보야 형 형 유원은? 바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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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양이를 물에다가 밀어가지고 오른쪽으로 에너지 차려 에너지 차려 복불복샷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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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이 초전대 초전도체였네 아아 아아 좋아 좋아 물 물 이거 봐 고거의 저주 야 꼼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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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양아 나 여한이 없다 나 어떻게 형 이거 한방에 못죽여 줄넘기로 머리 때려 안죽겠지 안죽어 이제 룰보가 어떻게 하는지 아르켜줄게 물을 구구멍에다가 다 집어넣 물풍선에 에이 안죽어요 그거 저 뼈있어서 안돼요 아 걸리는구나 아니 근데 내려가는 도중에 저기 저거 지뢰가 있잖아 지뢰랑 같이 쓸려 내려가면서 죽는다고 그리고 물속에까지 있고 그럼 저 밑에서 그냥 물로 물로 들어가는거야 형을 못믿어? 끝나면 물 한번 타죠 어 그렇지 그러니까 무조건 나리로 내려야돼 야 물풍선 터트려 야 물풍선으로 해요? 어 물풍선 물풍선 그거 안돼 물풍선 좋은거 잘하면 좋을걸? 선택권 없네 선택권 없는데 어 물풍선 빨리해야 돼 빨리해야 돼 빨리해야 돼 빨리 빨리 아 아 아 아 미친 망했어 아 아니 앞에 더 가서 저 구멍에 대고서 쐈어야 되는데 야 꽉차게 아 아 할머니로 보내야겠다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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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지다 한 명이 바꾸면 다 레디 풀려요? 응응 자 골라주십시오 난 예쓰 이거 재미있겠다 예쓰 동굴도 있네 옆에 동굴도 있고 한양아 너 다음에는 진짜 그거 하자 다이 하자 그런거 없어 형 가운데 효모 때문에 부푼 자국도 있고 좋네 소보로 빵샷 잠깐만 아아 형님 이기면은 방종하실겁니까? 어 방종하지 아 그렇습니까? 르복이형 그 오른쪽에다가 지레 하나 깔아놓으면 날라가고 물에다 박힌다 형 정말 다들 나를 서포트해주네 지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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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으악 으악 천양이한테 죽으러 가는구만 음 됐어 됐어 음 좋아좋아 음 좋아 음 좋아 음 좋아좋아 음 좋아좋아 음 좋아좋아 음 좋아좋아 음 좋아좋아 이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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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이건 이건 됐어 무조건 숨어야 된다 딴거 없다 아 또 들어가네 거길 아까 그렇게 아 냅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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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아 아 추격돼 붙나요 그냥 내가 따라가서 왓굿형 죽이고 죽을게 아니 로보가 흑흑흑흑흑흑흑흑흑 35짜리 뒤로 저 빌공간이게 이게야 동빌어 토냥이는 죽이고 들어와 그럼 로보가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시간은 충분하니까 전개자비는 내 보여 드릴께요 이게 날아가려나 아무거나 해 빨리 시간이 없어 5초 남았어 5초 남았어? 5초 3초 2초 1초 땡 아아 적에 걸리네 나이트웜 지뢰가 날뻔했다 응 차라리 지뢰가 좀 많이 날뻔했다 로봇의 위치선정은 좋네 여기하면 업어컷 안당하죠 아아 들어가진다 헐 아아 아아 모른다 이거 날아가진 않을거야 아마 모른다 이거 아아 형 미안해 로봇아 어 참았다 와아 마지노선이다 진짜 왼쪽으로 1미리라도 움직여버린다 누가 저거 석유통 맞춰주면 끝나 석유통 맞추면 형 석유통 맞추면 끝나 아 나? 아니야 아니야 형 아니 형은 아니야 내 차례인데 형 줄넘게 해 맞고 형 응 저는 안돼요 어차피 너는 그 에너지로 나한테 와봤자 나한테 한방 맞고 죽어 그니까 저는 형을 안 건들께요 못 건드리는거지 로봇 아 아 좋아요 못 건드리는거지 자 좋아요 형은 지금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좋아 지금 힘의 균형이 맞춰지고 있어 제가 그 적에서 빠져드릴게요 정국에서 적에서 빠져준다는건 날 죽이겠다는건가 아니요 형이 지금 힘의 균형의 가운데에 있어 버뮤다 삼각지대 자 나는 나는 방종을 막아야되는 방종을 막아야되는 사명이 있어 나 사명이 있는 사람이야 사명대사야 제발 제발 물 내려가라 물 아 온도계 찬다 지금 몇 도에요? 야 지금 백도 온도계 터지네요 백도입니다 온도계 100도 찍었네요 하 하 형 응? 입주되나요? 입주되는데 너가 죽어 아니 형한테 입주하지는마 왜냐면 형이 널 쏠 수 밖에 없거든 아이 저 진짜 안 쏠거에요 잘구싶어요 저 움직일수고 5초 남았어 5초 형 형 형 형 진짜 형 형 너의 선택이야 차라리 그 밑으로 가지 그냥 바로 밑으로 얘들아 누가 저를 건들겠어요 저만 이렇게 불쌍한데 천양이는 거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했지 천양이는 지금 뭐 쏘러 온다 야 물폭탄 반전 장난질 하네 전향이 장난질 야 진짜 근데 감은 진짜 없다 전향이 축포 쏴주네 너 군대가서 포병은 하지마 나라 망해 나라 뭐 지켜 안돼 죽쏘다 전향은 포병은 안된다고? 다른건 다 돼 특전사 가 그러면 자 여기서 내가 뭘 해야지 그나마 개 1%라도 유리할까 잠깐만 아 그래 아 안 열렸잖아 아 아이템 뭐가 나올까 자 보거형이 있었구나 제발 개또이 개또아 아 좋은거 나왔네 뭐야 이거 어디있어 아이템 어? 뭐야 형 형 형 어어 아 아 아 물풍선 그사이에 물풍선 찾아갖고 던지려고 하셨네 뭐 아무도 믿을수없는곳이야 어헹헧헣 Cathedral 소름도 올라와 emas 저만jan 천양이 터지나? 올라와 전부터는 넘어 나카산 타고 내려가 로보가 형 형 나카산 타고 로보가 나카산 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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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형 저 갈 것 같아요 이제 천양아 위에서 물 뿌려버리면 끝나겠다 쪼르르르르르르르 흐르다가 그냥 천양이가 지금 감을 잡았거든 근데? 쪼르르르르르 조금 더 각을 더 어 됐어 됐어 천양아 됐어 역각 아니다 더 더 더 걷고 어 그렇지 그렇 자 전부터는 오케이 천양이 아 아 아 내가 가지고 죽일래 아 아 잠깐만 아 이거 턴이 왔는데 계속 안 열리냐 천양이한테 번개 하나만 쏴주시면 아 아 번개 아줌마 맞네 아 아 잠깐만 아 이것도 안 열렸네 다 안 열렸네 빵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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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케이 왜? 로봇을 사네 가자 로봇을 여기서 살리면 내 입장으로는 좋네 힘의 균형이 유지가 돼 휴 나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왜왜 야 보고형 견제해야 될 때야 그거는 야 뭐야 족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순간 나 전국시대가 끝나 전국시대 삼국지 못봤어 너 안봤어 아 뭐죠 이거 아 아 더럽다 아 배가 엑스 뒤집어 씌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런거 한번 해줘야됩니다 배가 엑스 감사합니다 짜져야 짜져 돼지웜즈 저래서 안돼 배가 엑스는 나에게 안되지 그래도 이번 턴에 시간을 뺏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뭐야 안돼야 아이씨 오우 야 물 올라온다 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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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도 가도 못해요 야 한번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안에다가 다이나마이트 설치 안되겠다 예정 1위 2위 1위 2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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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위 2위 아 지한테 쏘져 아 저한테 쏘져 역시 가냥 가냥각색 여보가 수고가 일정 많았고 저승해서 보자러라고 저승해서 보자러라고 저승해서 봐 당종은 어 뭐야 가네요 야 야 저걸 걸리나? 야 나 줌 이렇게 하고 있어서 몰랐네 아 저기 턱있네 아 저기죠 저 이제 협회 탈출할게요 음 턱이 살게 자 탈출 잘하시구요 아 무슨 새벽이 다 나래돌이냐 너무 하신거 아니에요? 어차피 저 35짜리 죽어요 그게 고지대의 운명이야 우와 대박 아하 오케이 오케이 1점 아니 나 근데 영택이 형이 어떻게 도망갈지 모르니까 좀 놔두는데 여기서 아까 전에 내가 여기서 안 움직여서 죽었거든 여기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아 내 턴이 아니네 미 다음에 형 턴이죠 응 저 어떻게 죽일 방법 나를 너무 견제 안해도 돼 보호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들어가려나 이렇게 하면 들어가려나 뭐가 와 이거는 이거 진짜 되면 형 진짜 안들어가죠 도끼에 걸려 도끼에 걸려 도끼에 걸려 도끼에 하하 좋아 어이구 무서워라 하하 오오오오야 하하 지금이 움직일 때다 천하가 움직일 때 자 이렇게 되면 복어형도 이제 슬슬 조여오죠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저의 승리가 예상이 되는 선 아 이거 뜬다 형 죽었다 죽었다 오른쪽에 껀다 오른쪽에 인다 오른쪽 때문에 아 왜 오른쪽으로 가 아 아 아 안돼 방종된다 야 아 좋아 형 저는 형을 항상 존경에 맞이 안아 왔어요 아 아 뭐 덕까지 찼어 야가 갑자기 왜 턴이 안 오지 턴이 왔네 이날 이 순간을 왜 아끼고 아껴왔던 피셜기 25 가 날꺼야 로보가 아아 정말요? 아 죽여봐라 근데 물을 차서, 숨막혀서 죽겠죠. 코 내밀어. 코 내밀어. 뭐야 이거. 듣지마아아아아.. 15.. 그렇지! 15! 저 코 내밀어! 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엉 오오. 나. 오 리얼. 이거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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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로보가. 로보가, 넌 쩔었어요. 너는 진짜 최고였어. 로보가 잘했어. 형에게 승리를 줘서. 아주 잘했어요. 왜 이렇게 많아? 아니 딴거보다 로보가 형이 막파냐 이거 가면 형 죽어 형 형 야 이걸 낙댐 오 형 이겼다 낙댐 아니었으면 협회장 클라스 인정할 뻔했다 제발 아 그렇지 낙댐 낙댐 아니었으면 진짜 아 정말 이렇게 한판을 더 할 수 있게 되네요 여러분 ㅋㅋㅋㅋㅋ 오늘 5시에 예약해주세요 다섯시에 끝내겠습니다 방종은 다섯시입니다 아 이겼지 아 두번 챔피언 챔피언십리그 아 야 이거 리그에도 재밌겠다 챔피언십리그 막 이래가지고 이거 한번 리그 열어볼까 일대일로 협회장 리그 특짱 특짱 핵짱니그 토냐가 어 랄이 이거 몇 명 풀방이에요? 복원님 믿고 치킨 시킬게요 복원님 계속 이렇게 캐리해주세요 근데 이 판 바로 끝나면 오기도 전에 끝났지 이거 타워팰리스 하나 어때요? 오 좋다 좋아 좋습니다 이거 4명 4명 풀방이에요? 4명밖에 안돼 와 내 자리 수준 8명 됐으면 개꿀잼이었을텐데 야 이거 뭐야 아 뭐야 아 역시 여러분들 아 뭐야 분양이 달라 아 뭐야 이게 분양이야 여러분 아 이거 이거 모르겠는데 천양이 보거형 음 음 몰라 이거 국장 클라스 야 이거 새끼 아 너무 시간이 없다 아무데나 쏩니다 그래 그래 우선 깎어 깎어 하 땅가 칠꽃 치킨 취소할게요 일단은 일단은 저한테 먼저 쏘시는 분은 제가 다음에 벙커버터로 떨어뜨려 드릴게요 네 저는 안쳤습니다 아 이거 뭐야 아쉬워요 이번에 내 턴 아니면 나 죽는다 ㅋㅋㅋㅋㅋ ility prefhh 다행이다 아 저 새로 입주했거든요 이번에 리모델링 하느라 좀 시끄러울 수가 있는데 hears 좀 부탁드릴게요 한 3일 정도 걸리고요 아 네 네네 전화번호 010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거기가 거기니까 뭐냐 창가니까 네네네 남양이니까 거기지 아 남양.. 남양샷 네 남양이라 좀 평수는 좋은데 괜찮은 편이에요 이사 오신지 오래됐나봐요 남양도 아시고 옥상에 사니까 한눈에 다 보이죠 이게 구조 아 남양이 아니고 남향이에요? 남양 로봇이 형 거기서 맞춰가봐 남양 아니었어 대박인데 한 이 정도 해볼게 에이 뭘 해 야 아이고 똥 먹었네 아이고 아이고 냄새 아 아 아시고 역류 됐네 아 유통기한 지난 남양 아 죄송합니다 아 천양아 뭘 떠들어 너는 유업 남양 유업잼 아이 어떡하이야 이거 아 아 아 머리 아프다 갑자기 거의 계속 계시면 제가 다음 턴에 무조건 맞춥니다 알았어 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아 딱 코만 가렸다 딱 코만 가렸다 어 황! 같이 마이너스 50 따라야죠 같이 입주민인데 같이 넣어버리면 대박인데 와 이거 페트병에 물 들어있는 것 같다 어 진짜네 입주민이신데 같이 50 따라야죠 혼자 닐 수 없죠 아 자기 어떻게. 어.. 아..아이 ㅎㅎㅎ ㅎㅎㅎㅎ 아 고맙습니다 아 모르겠다 야 앉지마 못나와 그런 데서 한 번 어 진짜 야 십식단다 나 8턴밖에 못살아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사냥아 보내 저거 어떻게 보내 한방짜리가 없어 아직까지 나온게 없어서 잠깐만 잠깐만 내가 요기하면 도박을 걸어보자 이제 테이프 하나 더 있으니까 바로 죽을리는 없고 뭐지 이거? 어 저거 뭐지 이거?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제발 제발 뭐가 나온거야 아 이건 좀 아껴줘야 될 것 같은데 로보가 템부터 먹어 예? 템부터 먹어 템 형님들은 항상 존경에 맞이하나왔습니다 AS의 홍보 감사드립니다 쌍피네 예루님 감사합니다 아 헤드씨 나 안달았지 어 내가 모자가 됐네 나의 에어백 나의 에어 나의 에어 나의 에어백 한턴만 살아라 진짜 한턴 살 수가 없어 아 꼬다리만 나와가지고 화력보소 야아 아 제발 아 제발 얘들아 난 최선을 다했어 얘들아 그렇지 오! 라이스 아 형 오늘 형 너무 못잔다 이렇게 또 방종을 막아야대요 아 나 잠깐만 난 먹을 것 좀 갖고 와야겠다 난 먹으면서 해야겠다 결국 야식행 안 죽지 형 로봇이 형 마무리 지어 형 딱 연습각이다 지금 시간에 피자를 하는 데가 있어 아 이거 바주카로 해야되는데 도우에다 침 뱉겠다 야 야 지금 바람땜에 어 진짜 저거 형 저건 진짜 빗맞혀도 죽는다 형 저거 진짜 밑에 맞혀도 나도도 죽어 나도도 나도도 죽는다고 야아 깜짝 놀랬다 방금 내가 놀랬어 죽을사 황사 아아 황사씨 앗 어어 병 병 내려가 아 아 오늘은 저주 안되네 야아 야아 아 이제 진검승부네 나도 먹을 것 좀 갖고 올게 아 근데 배웠다 나 오늘 처음하지만 그것만은 느꼈어 천양이는 내가 이기겠다 아 판단을 해보자 천양이가 과연 여기서 보여줄지 어 천양이가 한 개 있는데 어 잠깐만 클래스 아 이거는 어 좋은데 정양이는 정양이는 어 저는 백 이하로만 떨어지면 돼 아 별로 안나네 엔터치면 제트백 쓴 상태로 할 수 있댔죠 어 형 나도 제트백 있어 어쩌라고 어 짠 안물어갔어 나 한방에 못죽여 아 쫓아가야겠구만 야 이 쪽으로 들어갔네 지뢰 낙댐 방지에다가 지뢰에다 콤보에다 낙댐 3 야 여기서 끝내야 된다 천양이가 아 끝내지만 끝내진 못하는데 뭘 못끝내 끝내지 당연히 이걸 어떻게 끝내야 아 어 이거 잘하면 낙 뭐야 뭐지? 할머니 지뢰를 밟았다 저거 뭐야 할머니 지뢰를 밟고 날아갔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유니버설은 달라 진짜 아직 할머니 개 멀리 날아간다 이것도 좀 어려운거거든 지금 20초라 아 나 컨트롤 빨라야 되는데 지금 야 불러떨어져 불러떨어져 그냥 아 젠작 그죠 아 근데 한방 지금 무기가 있나 잠깐만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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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속에 땀을 주네 황군이 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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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을수도 있어 뭐죠 아 재서 존나없다 저 황수 어떻게 쓰는 것길래 저러지 스페이스바 누르는데 바람 영향받아 스페이스바를 여러번 눌러야돼 아 풍선은 그냥 알아서 터지는거에요? 어 풍선은 알아서 터져 사라져 중간에 해보죠 한번 아 로봇이 형한테 다 떨어졌으면 좋겠다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그럼 아 너무 빨리했다 아 아 둘이 저 처음에요 어 아 진짜? 알았죠 두종아 잠깐만 이거 뭐니 이거 퀵뷰 한달짜리 후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퀵뷰 한달짜리 이벤트 하겠습니다 추천 누르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니까 추천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추천 눌러놓으세요 자 채팅창 녹이면은 채팅 써주시면은 채팅 얼렸을때 이렇게 위쪽에 굴림님처럼 이렇게 걸린 분에게 드립니다 수종이가 30일치 후원해주기로 했구요 한달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천 눌러놓으세요 추천 안했으면 안 드립니다 시작 실제 다행이라면 어떻게 하냐 알았으니 그냥 자 퐈 야 아 customization 확인 좀 뭐 일 남았어? 으이씨 대박 아 안 누르셨네 다른 분 천연아 다들 레디하시고 슬슬 방종 방종팀으로 넘어와서 이제 이베이 구조로 가는게 아 쌀아이님 이거 좋다 추천 누르셨나요? 아 네크롱님 10개 감사합니다 그만 슬슬 막판다 응 형 어 아 근데 보거형이 응 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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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잠깐만 거기서 근데 뭘 해도 근데 어쩔수 없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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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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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오지마 구석에서 쏘아 형이 죽는다고 다음번에 어 다 아 되는구나 뭐야 하아 나야 이거 어떻게 하지 욕심을 부리면 쟤 죽여야되는게 방종을 위한 판이네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이런동안 왔구 형이 웃음짓고 있어요 이제 잘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웃음을 오케이 야 이야 오지네 사람들 치킨 먹을 시간은 벌어줘야지 아 아 이거 잠깐만 로봇이형이랑 삼 아 아 아 아 아 고 아파 와 씨 봉인 지금 치킨 5구 있대 누가? 지금 시간에 배달이 되는구나 뭐야 이거 그냥 해봤어요 우와 핵폭탄 아니야? 와 저게 화염병이구나 원래 이런 걸 몇 번 해봐야 이제 감각이 생기죠 와쿠트 어디갔어? 왜 왔어 여기 뭐야 채팅창 보고 있는 동안 채팅창 보고 있는 동안 이게 무슨 일이죠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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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게? 미끄러져내놓은 지뢰로? 그냥 혹시나 오른쪽으로 땅 파지 말라고 너가 방금 실수를 했어 와쿠사 일부러 팔거야 넌 도트 위에 올라가야 했거든 지금 어? 이건 또 뭐지? 뭐야 이게 보거용 구하러 왔습니다 오케이 아 저거 살짝 맞추면 저 밑에 아 지렸구나 우리 청자들 야 우리 청자들 치킨 먹여야 돼 청자들 치킨 먹는다 그랬어 아 왜 안 떨어져 쟤 아 나 개 많이 달았어 아퍼 아 좋아 아 미친 나 죽었다 야 형 먼저 갈게 형 먼저 갈게 형 형 먼저 갈게 아 정말 이거 설치하고 도망갈 시간이 빨리해 오케이 와 로보기 형 저거 다이나마이트 한방이다 끝났네 응 날어 부스터 응 나로는 다이나마이트만 떨어 떨어뜨려 빨리 아니야 쪼금해서 안돼 로보가 응 응 왼쪽 사이에다 같이 맞을게요 어 어 그래 왼쪽 사이에다 엔터 그렇지 오케이 됐어 형 형 형 형 오 좋아 좋아 딱 좋아 아주 딱 그렇지 완벽해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보거형을 죽이는게 아니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방종 팀으로 1명 넘어와 ㅋㅋㅋㅋ ㅋㅋㅋ 엄청 4시까지 가야지 방종팀 대 노방종 방종팀 대 노방종 팀전 한판 딱 하몸이야 아 난 마진호선 정해놔서 안 돼 지금 지금 치킨왔대 애들 30분 전 애들 치킨 먹어야 된다 아 그럼 저는 3시까지 할게요 되게 딱 3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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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마진호선 나도 3시 넘으면 그때부터 나도 방종 나는 우승을 해야겠어 요번에 천양아 우리 둘이 뭘 하지말자 올라가자 바로 네 왁부정 왁부정 너무 불쌍해 지금 저런거 맞춘다니까 저런거 뭐 맞춘다니까 다드사 아 밑에 지뢰먼 진짜 생존 영클감인데 야 우리도 따라하자 따라해 바라던바야 따라해봐 와 이거를 안올라옵니다 대포가 여기까지 안올라와요 어 올라오네 어 이거 잘하면 어떻게 되겠다 천양아 역각으로 하면 안돼 아니 전 그쪽 생각이 없어요 벌써 네 네 네 작은어왕 하나에 작은어왕 미니어왕 얜 얜 이렇게 얍삽하다니까 애가 아우 지겨워 이젠 야 이거 더블인데 자라먼 더블클라스트인데 어우 어 어 형님 시아라 하아 저거 안닿냐 저기까지 아 아 저 이빨 뽑아서 네 머리위에 고대로 꽂아줄테니까 가만히 가만히 거기 있어 그냥 머리에다 심어줄게 잇몸에다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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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요 일단 왁구정 죽인 다음에 제가 형님한테 죽을게요 아 몰라 아 너 우선 널 보내 이건 잠깐은 이거는 뭐야 아 어 시간 다 됐어? 하아 도망가요 고마워요 날씨 편향아 물폭탄 잎 던지면돼 네 알겠습니다 이 자람들이 말이야 에이 에이 하하 하늘 폭격 아 아 제발 지뢰 지뢰 제발 물을 집어넣겠다고 내 물을 어떻게 집어넣지? 우선 내가 파 놓을게 네 물을 집어넣어 그러면 아 제발 단합력이 쩐다 아 우리 한 대치만 맞추면 끝나네 미친이야 보거형 끝내네 그냥 아니야 아니야 죽지는 않아 나 형 안 끝나 왜냐면 안죽나보지 버텨 형 아 진짜네 여기 한번 모든걸 걸어봐야겠다 이제 물 넣어 어 왔구지 형 왜 뭔데 장난이예요 넌 이미 숨기 좋은거 나온거 같다 아 장난이예요 이런거 보니까 다음 터나 쓸게요 아 그래 아 뭘 해야되냐 우선을 먹고 오 아 아 아 저 지레 형 지레 밟아 아 뭐죠 이거 아 아 아 오오오 으어 바람 핵쎄다 죽었어 이제 형태경끝났어 이제 하니야 여기 벽을 뚫어버릴래요 어 잠깐만 뒤로 비켜봐봐 뒤로 비켜보라니까 천양아 뒤로 비켜보라고 뒤로 비켜보라고 천양아 이제 천양이를 달려놔야 뒤로 비켜보라고 왜 안 비켜서 다 쳐 그렇게 천양아 어차피 보고형 죽여도 너랑 로봇이랑 둘이서 형 죽이는 데 충분해 천양아 응 천양 왁구청 쳐 내가 보고형 칠게 아 내가 근데 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아 그래? 4초 남았어 빨리 없애 어어어어 어어어 됐어 같이 간다 같이 아 뭐 덤앤더머야 아니 형 나 갈게 갈게 퇴근 이것도 개못해 존나 천재든지 아니면은 존나 바보든지 둘 중 하나야 계산 다 해가지고 진짜 모든 200가지의 변수를 다 생각하고서 한 번에 슈퍼컴퓨터처럼 계산해서 딱 한 저렇게 하나 놓는 거면은 존나 천재고 아 만약 그게 아니면 그냥 개 핵 바보 아 일단 여기서 일단은 버텨내고 한 번 이제 문제다 아 저 이제 뭐라든지 죽일 수 있다 응 정도면 뭐 그냥 끝난 거지 저거 제트팩으로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못 올라가 절대 아니 올라가지 작은 캐릭터잖아 뭐 돼지는 그렇게 뭐 아니 형 형보건 얘기한 거 아니야 응 미안해 근데 머리 큰게 무겁더라고 머리가 무거워 저 아이템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아이고 무서워 아니 저기 물을 넣어버리던지 로보가 카테트 세턴인 봐봐 로보가 예? 아냐아냐 아 두 턴 있어야 되네 그 아 오케이 그러면 아 여기 있자 두 턴 있으면 이기는데 아 왜왜 두 턴 있으면 이긴다고? 그렇지 형 왜 형 끝났어 이제 왜 형 시간부지 생각을 해봐 뭐가 나오는데 결국 너는 사이에서 왼쪽 벽을 뚫게 될거야 결국 너는 사이에서 왼쪽 벽을 뚫게 될거야 아 물 물 집어넣으려 그러나 나한테? 물 말고도 형 엄청나게 많아 지금 계속 있어봐 계속 있어봐 불안해 한 번 더 파고 들어가는 거 봐봐 형 거기 가도 그게 그거잖아 달라 몰라 저거 지금 호밍 사이로도 끝낼 수 있는데 한 턴만 있어 절대 아니야 응? 과연 아닐까요? 호밍은 왜냐면 저 앞에 벽이 저렇게 두꺼운데 한 턴만 있으면 돼요 한 턴만 있으면 되고? 뭘 뭘 쓰려던데 한 턴이야 없어 내가 봤을 때 흠 아 나 궁금한 거 있는데요 응 이 아이템창 중에 드래곤보이라는 건 뭡니까? 에네르기파 쏘는 거 그지 같은 거 있어 쓰레기인데 나중에 써보면 안아 응 절벽에서 애들 떨어뜨릴 때 쓰는 건 좋은 정도? 응 손가락하고 아 무섭다 맞게요 저기? 아니 보고 형님 저거 호밍 미사일로 저 앞벽 저 밑에 뼈 아 이거 왜 안 들어와요? 야야 어 됐다 반대쪽으로 하면은 되는데 네 저 맞아 죽어요 저거 반대쪽으로 갈수 가서 쏴야지 그러려면 여기다 물 채워줘 로보가 여기다가 그냥 한번 가면 되죠 어차피 어 어 형 로보기형 저기 올라가서 아이템 두개 먹어있다니 형 아니 잠깐만 저거 그거잖아 저거 아티팩트 터트리면 물 터지는 거잖아 어 맞아 맞아 아 진짜? 저거부터 부시면 되지 아 저거 불 터지는 거야? 아 미안해 그런거야? 잠깐만 야 로보가 그거 안내 걸려 니 아이템 터뜨린다 아악 그치 불 떨어진다 불 떨어진다 그렇지 아 형 좀만 더 앞으로 갔어 아 정말 그렇지 아주 좋아요 아 어떡하지 이거 아 진짜 아 이거 아 저거 터뜨리면 바로 이겼는데 저거 불 엄청 많이 나와 진짜? 튜토리얼을 안 해본 여러분의 폐입니다 아 튜토리얼이 있어? 하하하 튜토리얼이 있어요 쏟아져 쏟아져 아주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어 어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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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더지 꺼져 어 뭐에요? 아 뭐야 왜 터져 어 좋아 밑으로 물 빼 두더지야 밑으로 물 빼 아 백원공 야 잘 두더졌다 야 백원공박 야 저 형도 올라가야겠다 밑으로 물 빼 그러면 죽을라면 거기로와 어 어우 좋다 저 밑에 땅 뚫려있으니까 저 형도 못되잖아 잘못 생각했어 로보가 과연 그럴까요? 형님은 지금 드릴에 미약한 불꽃도 견뎌낼 체력이 없고 흐흐흐흫 흐흐흫 아 무서운데 저렇게 말하니까 잠깐만 로보가 난 너가 가르쳐준 이 물 폭탄을 믿겠어 그게 너무 많이 나와서 너 쓸려 내려갈걸? 저 아래로 뭐야 뭐야 형 뭐해 이거 활용 좀 있어야돼요 야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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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띨 수 있을까요? 잠깐만 잠깐만 저 각도 안나온다 형 머리 위로 지나간다 로모가 조절하면 조절해!!!!!!! 아니야 이거 공동 우승 공동 우승 공동 우승 쟤지말래 쟤지말래 뭐야 뮤비 하늘에 떠있다 여러분 칼레디야 칼레디 아 아 우리 청자들 치킨 다 먹어간다 한 더 한 더 하면 되겠다 슬슬 슬슬 접어야됩니다 슬슬 뭔가 감각이 오고있어요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이제 빡쳐 아 이게 뭐에요 진짜 예스는 어째만 귀찮게 아 미친다 오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야 이거 와 야 이거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네 오늘 뭔가 계급을 표현한다고 계단 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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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병신 아 좋아 좋아 그 맛이야 뭐 하세요 물을 흘리고 흘려서 와쿠트한테 도달할 때 강을 만들라 그랬지 나는 안되네 저희 세명 다하면 될 것 같아요 저 제트팩 타고 가서 물제트팩으로 죽이면 되잖아 아 맞다 물 뭐야 제트팩 타고 가서 물제트팩으로 죽이면 되겠다 아아 아 그렇지 형 아 그냥 인사하러 왔어요 아 인사하러 왔어 예 우리집에서 쉬다가 저기 왼쪽에 태평양이라고 있거든 예 아 거기서 쉬다가는데 태평양이라고 우리집인데 튜브는 주시죠 튜브는 이제 그거야 주는데 10분 후에 줘 아 우리 쪽에 빠지고 10분 후에 잠아 5% 시간만 주시죠 여기 가 버렸다 아 아 이거는 너무 약 마주카가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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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다따다따다다다다다다다 따단 따단 이건 아니에요 따라라라라라 따다안 헉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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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굴러내러 오는 것 같은데? 어우 오시네 오시네 어떡하지 이거 너가 형을 아 그냥 갈게요 어 그래 저 형 나 죽이려고 그랬어 아니요 저기 마수의 집에서 겨우 탈출한 사람한테 뭐하는 짓이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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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 형 살았잖아 한결같은게 좋아요 역시 처장님은 하 아 그냥 니가 안타까워서 그래 이거는 힘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아하 힘의 균형을 아 역시 맞춰주고 존경스러워요 하아 하아 보거 형이 왜냐면 저기서 나를 공격하기 쉽지 않아 하아 현자의 돌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하아 하아 아 까비 하아 하아 미스트 흐흑 EVERY 하아아 근데 흐흑 나와야될 때 나와야될 때 레즈관 와 진짜 말할게 없다 이건 너무 잘한다 너무 잘했다 로봇이 형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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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형 지뢰팍